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담으니깐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느낌인 우리의 이더리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이더리움은 언제 오르나요 승재님? 이더리움도 추세가 당연히 나쁘지는 않죠. 일단은 주봉 차트만 일단 먼저 봐도 이평선이 일단은 안정적이 유지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가격 방어는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은 적었지만 상승 이런 추세 자체는 좀 적었지만 이번에 3개월 동안의 이런 약세 구간에서 가격 방어는 훨씬 좀 뛰어났어요. 왜? 저점을 이탈 안 했으니까. 얘는 저점을 지키고 지금 반등을 해준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다? 그럼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좀 안정 그런 상승폭을 더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해야겠죠. 네. 지금 좀 비슷해요 다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좀 이제 상승폭을 이더리움이 이제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키워나가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9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에 이더리움이 좀 비트코인 대비 굉장한 강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뭐 그냥 똑같아요. 지금 행보하고 있고 비트코인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왜냐면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가격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걸 확대해드리면은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이랬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더리움 ETF라는 것은 선반영이 이미 충분히 됐다.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가격으로 이미 훨씬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 개시일 이후에 들어오는 순유입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순유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막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시피 이제 이더리움도 이 순유입에 따라서 거래 개시일 이후에 이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먼저 일단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거래 개시일 이후에도 이더리움이 또 별다른 특별한 이런 상승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 차트대로 이 약세 구간을 벗어나야 뭔가 좀 풀릴 것 같아요. 결국엔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야 이더리움도 풀릴 것 같습니다. 저 하락 트렌드 3,900을 이더리움 ETF가 좀 힘을 써서 뚫어줘야 될 텐데요. 맞아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뭐 이탈을 해가지고 뭐 6만 2천 초반 이렇게 간다. 그리고 혹시나 6만 2천 초반을 이탈하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도 3,2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됩니다. 여기로 충분히 가시죠. 여기로. 얘도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다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가격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더리움은 이제 호재가 끝났어요. 호재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기대감에 대한 호재. 기대감에 대한 호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거는 기대감이거든요. 이 기대감이 뭐 그렇잖아요. 이제 예정된 행사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발표나.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오르고 나서 막상 딱 발표가 됐을 때는 이런 혼조세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제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한 상승이 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이 호재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그런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차익실현 매물에 따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열어두면서 이더리움 뭐 ETF 승인됐다. 이제 거래 개시하면 이제 순입 들어와서 막 떡상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단기적인 그런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에 따라서 조정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은 가겠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아니 뭐 올해 이더리움 6,500달러 간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가능한 건가요? 저는 우선은 저는 일단 지금도 긍정적이게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더리움이 어차피 지난 1년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대비 상승폭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전혀 못 따라갔어요. 지금 정고점도 돌파를 못했잖아요 사실상.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반기 내에 정고점 돌파가 이뤄지느냐인데 하반기 내에 정고점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은 저는 이더리움이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단추가 일단은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벗어나는 게 첫 번째다. 벗어나고 나서부터 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죠. 얘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시작됐구나. 그럼 이제 그걸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취해야 할 뭔가 투자 매수 매도 전략 같은 건 어떤 걸까요? 어 뭐 마찬가지죠. 그냥 이제 하락 채널 안에서 DCL을 진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했을 때 돌파했을 때부터 따라 붙어도 돼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정고점 넘었잖아요 이미. 네. 넘었어요. 넘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한 이쯤 이렇게 가 있나? 음. 네. 비트코인은 이미 넘고 나서 이쯤에서 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놀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얘가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한다? 그럼 매섭게 따라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저항이 없어요. 여기 하락 트렌드 돌파하잖아요. 저항이 없어요. 네. 딱히 저항이랄 게 없어서 그냥 쭉 내린 거잖아요. 과거 보면 쭉 내렸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를 때 쉽게 오를 거예요. 이 하락 트렌드만 돌파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또 정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거죠.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또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또 매수 수요도 발생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겹치다 보면은 순식간에 또 이제 정고점 돌파하는 순간 순식간에 또 어디 가격까지 또 상승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비율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정고점에서 최하단까지 기준을 봤을 때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거고 7,300달러. 아니면은 뭐 최소 못해도 최소 못해도 6,300달러. 많이 가면 7,300. 아무리 못 가도 6,300. 정고점 돌파하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 어떻게 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DCA 해야 되나요? 5,000달러 초반만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갭이 엄청 커요. 위로는 그냥 쭉쭉 열려있네요. 일단 3,900달러 선. 전 3,900달러를 사실 입상하고 방송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900달러요? 네. 그쵸? 좀 못 본 지 오래됐죠? 네. 참 뚫기가 참 어려운데 이더리움 ETF가 좀 힘을 내줘서 나의 이더리움에 힘을 좀 보태주기를 저는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사실 그거 말고는 그거를 3,900을 뚫을 만한 뭔가 소재가 없잖아요. 재료가 지금. 그쵸. 이제 그래서 거래 개시일 이후에 얼마나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쭉쭉 적극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나타낼 거냐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큰 변동은 없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3,900달러 선을 뚫을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ETF의 흐름을 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제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솔라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은 차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솔라나는 차트가 진짜 너무 좋네요. 오히려 솔라나가 무슨 호재예요. 제가 봤을 때 솔라나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더리움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ETF 상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이런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더리움 끝났어. 그럼 다음 타자가는 누구예요? 유력한 후보. 솔라나죠.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뒤를 잇는 거죠. 얘는 이제 기대감이 시작이 될 거예요. ETF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끝날 때쯤부터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솔라나가 이제 다음 사실상 ETF 유력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뭐 솔라나가 ETF가 된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냥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수요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완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나는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네요.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쌍바닥 형태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왔으니 이건 되게 정석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마저 또 돌파를 하는지 여기까지 그냥 시원하게 돌파를 아예 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한 189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 돌파를 아예 지금 상승해서 해준다면 얘는 잘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제일 주목할 코인은 솔라나다. 오늘의 주목 코인 솔라나 이런 기사. 지금 뭐 굳이 여러 가지 코인 중에 추세가 제일 나은 게 뭐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솔라나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비트코인도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솔라나가 먼저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는 명분이 좋죠. 다음 ETF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바네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는 상승하기에 누구보다 명분이 좋다. 그럼 아직 사기에 늦지 않은 건가요? 원래는 진짜 정석적으로 보면은 하락 채널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상승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불플래그 패턴 상승 지속형 패턴 그러면은 이 패턴을 딱 봤을 때 지금의 모습은 돌파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불플래그 패턴에서 그럼 상승 지속형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인가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189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네. 부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얘도 결국에는 하락 채널은 돌파는 나왔지만 이 고점을 높이지는 못했어요. 그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려면 이 고점을 높이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높여가는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 확실하게 얘가 하락 채널 돌파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189달러가 추가 돌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일봉인데 과매수 저항에 걸려있어요. 음... 네. 과매수에 진입을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승이 정말 어? 지금의 상승은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승인가? 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매수를 봐야 돼요. 과매수에 진입을 동시에 같이 했다? 그러면은 아, 지금의 상승은 되게 강한 상승이구나.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과매수라고 해서 과하다가 아니고 그만큼 강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매수에 진입했다? 정말 찐 상승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과매수에 진입을 못했고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89달러 정도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과매수에 진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 솔라나는 지금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채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했다가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고 횡포하다가 이어가는 패턴이 일반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받아봐야겠다. 리테스트까지 움직임 예상에서 저 리테스트가는 얼마예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189달러 돌파를 했어요. 위에서 이제 복마감을 했어. 복마감을 했는데 얘가 지금 과매수에 만약에 같이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RSI 이 지표는 캔들 종가에 따라서 얘도 종가가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일봉이 일봉 그 가격이 189달러 이상에서 마감이 되면은 얘가 70위에서 이렇게 마감이 잘 되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때 가격 기준부터 해서 그냥 쭉 한번 분할 매수를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추세선 부분까지.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가격은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길어진다 더 아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좀 잘 그 뭐야 유하게 해가지고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솔라나가 지금 가장 좋은 차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130달러 선을 횡보하던 게 또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탄력받더니 쭉쭉 올랐어요. 130달러 이렇게 샀었어야 되는데 항상 항상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죠. 어쨌든 솔라나는 지금 189달러 그 선을 잘 돌파를 하는지를 보시고 그 후에 이제 리테스트 받고 하는 거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애증의 XRP로 한번 가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XRP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나요? 아직도 지난주에 거래량 1등이었어요 XRP가 네 리플 워낙 차트고요 잠시만요 네 달러 차트 런러 차트 런러 차트 리플은 1시간 기준으로 살짝 올랐어요 그새 또 방송하는 중에 일단 우선은 리플은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어차피 지금 박스권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기준을 잡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기준점 이죠 0.66달러 선이 될 것 같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크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상단이 된 거고 여기가 이제 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나누면은 위에가 상단 위에 테가 하단 그러면은 박스권의 매매 정석은 하단에서 매수를 받고 상단에 갖다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얘는 박스권 상단을 이제 이탈할 시점이 됐다 왜 그동안 길게 횡보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도 또 여기서도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기준점을 이렇게 네 이거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상단에서의 중간 지점이죠 네 상단에서의 중간 지점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얘는 지금 하단에서의 중간선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올라갔죠 네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 상단산에서의 중간 50% 지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붙일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리플에 대한 매수 관심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싶다 좀 안정적일 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적어도 이 0.66달러 네 여기 돌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정석은 뭐냐면 사실상 박스권 상방 이탈이 확실히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거보단 조금 더 손익비를 좋게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신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그럼 어디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냐면은 보통 이 중간 지점에서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매물대가 높아지는 거죠 한 단계씩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매물대가 네 기존에 첫 번째 매물대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매물대 단계별로 상승을 해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이 저항 매물을 그런 해소하는 단계를 펼치고 나서 이탈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저 중간 지지선이 한 0.5달러 0.567 되려나 0.58이네요 네 0.584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66달러 선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는지를 보고 그러면은 0.66달러 선 돌파를 보고 나서 0.5845 이 정도 부근까지 한번 좀 저비중으로 한번 분할 매수 1차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상반기 돌파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XRP도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한 게 그 SEC와의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 네 라는 기대감이 얘도 선 반영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회의가 한번 취소가 되긴 했지만 다시 또 25일에 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이미 사실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라서 네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막 크게 차트가 변할 가능성은 조금 적은 건가요? 네 일단은 그게 당연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얘가 가격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거를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치기는 좀 어렵잖아요 좀 리스크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관점 자체는 이런 형태로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일단 0.66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네 보고 돌파를 하면은 한 0.584 정도 지지선 기준으로 두고 한번 뭐 매수 전략을 고민을 해봐도 된다 리플도 사실은 다음 호재는 ETF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솔라나도 좀 생각보다 성급하게 ETF 출시 신청을 했다라는 여론도 많았고 리플은 더더욱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여론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 25일 비공개 회의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댓글에 이제 세이코인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세이코인 한번 보고 갈까요? 찾으시는 동안 세이요? SEI인가요? 지지받자 세이요? SEI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지지받자님이 승재님 분석 참고해서 좋은 성과 얻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소니님 이더 샀더니 폭망 유유 하셨는데 저와 함께 존버하시죠 네 그리고 이더 ETF 내일부터 거래 시작인가요 하셨는데 이제 23일 근데 미국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아마 오늘 밤 정도에 개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시작이 되겠죠 네 종일거울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차트 계속 남겨주세요 일단 세이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울지 마시고 세이코인은 뭐 제가 아직 그 주목코인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이코인 것 같이 계속 그냥 하락 트렌드에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도대체 알트들은 언제까지 똑같을 것인가 뭐 당연히 지난주보다 진전은 있죠 왜냐하면은 조금 더 상승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 대비하면은 되게 높은 상승폭이긴 하죠 거점까지 하면 60 한 9% 정도 가까이 되네요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그거예요 딱 그 저점에서 지금 고점까지 69% 오른 거잖아요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뭐 한 달 추이 알트코인들이 한 50% 이상씩 다 올랐다 나만 못 탔네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거 상승장인데 왜 나는 못 사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찔끔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이 반등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을 보실 때 최근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차트를 크게 보고 얘가 지금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인지 이거를 봐야지 알트코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약세를 벗어났다 그렇게 단순히 판단하고 뭔가 거래를 하시면 되게 좀 리스크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벌어도 다시 또 어차피 이뤄요 서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 이 평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추세선이라도 그어보세요 업비트 거래소 뭐 이런 데나 빗선 뭐 이런 데 다 거래소 들어가시면은 추세선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점하고 저점 아 고점하고 이 고점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그어지죠 그럼 요거 일단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요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아 얘가 어 괜찮나 매수하기 좀 적당하나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하기 시작하셔야지 지금 아직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어 얘를 지금 언제 사야 될까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좀 무의미합니다 시간 낭비에요 언제 팔아야 하나도 일단 저 추세선을 벗어나야 네 그렇죠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시네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까지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 곧 있으면 하락 채널 돌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수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버리면은 지금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어차피 돌파를 하면은 돌파를 하고 나서도 옆으로 파동을 밀고 올라가기까지의 그런 또 재정비를 다지는 구간이 필요하니까 과거에도 보면 딱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약세 구간 벗어나고 횡보 충분히 하고 나서 상승 추세 만들어 나가는 이런 움직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여유있게 봐도 돼요 뭐 절대 조급할 시점이 아니에요 그럼 일단 승재님이 추천 코인을 가져올 때까지 가져오시는 순간은 이제 알트장이 좀 좋아졌다 괜찮아졌다라는 거니까 제가 아마 그 기준을 잡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런 움직임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하락 트렌드를 다 벗어나고 횡보하고 상승으로 꺾여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일 때 이 시점에서 저는 주목 코인들을 좀 공유를 드릴 거라서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주목 코인을 가져오는 거 자체가 얘가 상승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목 코인 해봤자 떨어지면 횡보와 하락은 의미가 없죠 네 상승을 할 만한 애를 주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아마 제가 주목 코인을 가져올 시점은 트렌드 하락 트렌드 벗어나고 옆으로 행보하고 나서 이제 상승 파동으로 전환될 시점부터 저는 가져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리님도 이제 승재님이 추천 코인 가져오실 때까지 세이 코인 잠깐 이렇게 멀리 두시고 저희와 함께 승재님이 추천 코인을 갖고 오는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방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다른 뭔가 코인 차트 보고 싶다고 올려주신 게 없어가지고 신무달님이 비탈릭 좁히고 싶네 킥킥킥 하셨는데 저와 함께 존버하시죠 저도 제가 항상 타이밍이 이렇게 늦습니다 약간 더 오르겠지 하고 좀 꽤나 올랐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슬픈 상태거든요 저와 함께 6500달러 갈 때까지 존버하시죠 네 오늘 그럼 더 보고 싶은 코인이 없으시다면은 저희 방송은 한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겁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승재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